에어로폰 에어로폰에는 시스템 설정과 톤 설정이 있습니다. 시스템 설정은 모든 음색에 공통의 설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시스템 설정 변경 시에는 변경한 내용이 자동으로 저장이 되지만 톤 설정은 톤마다 설정을 하나씩 바꾸어 주는 것으로 변경한 설정은 자동 저장되지 않고 유저 톤에 따로 저장해 주는 과정을 거쳐야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것은 톤 메뉴 설정입니다. 메뉴에 들어가서 좌우 버튼을 눌러보면 메뉴 항목이 많이 있는데요. 시스템 설정과 톤 설정이 불규칙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관한 메뉴와 톤에 관한 메뉴를 따로 분리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톤 설정은 바꾸고 나서 저장하지 않으면 다른 음색으로 바꿀 때 다시 원상복구 되기 때문에 톤에 대한 설정을 바꿨을 때 바꿔놓은 톤이 유지되길 원하시면 꼭 유저 톤에 바로 저장하셔야 합니다. 음색을 저장하는 방법은 영상 매뉴얼 AE10 톤 선택하고 저장하기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쓰는 톤 설정 메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즈란 키를 옮겨주는 기능인데요. 음색마다 각각의 키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토색소폰 음색 같은 경우에는 기본키가 E플랫이기 때문에 메뉴에서 트랜스포즈를 찾아보면 E플랫 OO 플러스 3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소프라노 색소폰이나 테노 색소폰 같은 경우에는 기본키가 B플랫인데요. 메뉴에 들어가서 눌러보시면 B플랫 OO 마이너스 E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쿠스틱 악기들에 맞춰서 조를 정해 놓았고요. 특별히 조성이 없는 악기는 C키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테노 색소폰을 사용해서 연주를 할 때 테노 색소폰은 B플랫으로 설정된 악기이지만 C키의 악보를 보면서 그대로 연주하고 싶을 때 트랜스포즈 기능을 이용해서 악기의 조성을 바꿔 줄 수가 있습니다. 메뉴 버튼을 누르고 좌우 버튼을 눌러서 트랜스포즈를 선택을 합니다. 메뉴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서 화살표가 아래로 가게 한 다음 좌우 버튼을 눌러서 0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색소폰 운지법 DO에서 원래 키 B플랫이 아닌 C의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를 변경해 주면 2조에서 그린 악보 없이도 여러 가지 키의 음악을 바로 연주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 버튼을 누르고 방향키를 눌러서 옥타브를 선택합니다. 이 옥타브 기능은 악기의 음역대를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에어로폰 A10의 음역대는 각각의 톤마다 음역대가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소프라노 음색을 선택을 해 놓고 메뉴 버튼을 눌러서 옥타브로 들어가 보면 소프라노 색소폰의 음역대는 0으로 설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토 색소폰의 음역대는 마이너스 1로 한 옥타브 낮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바리톤 색소폰의 음색은 마이너스 2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맘에 드는 톤으로 연주를 하고 있는데 멜로디가 위쪽에서 많이 나온다거나 아래쪽에서 많이 나온다면 연주 중에 계속 옥타브 버튼을 이용하는 대신에 아예 악기에 음역대를 옮겨줘서 좀 더 편하게 연주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방향키를 눌러서 음역대를 1옥타브 단위로 이동시켜 줄 수 있고요.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까지 6옥타브 안에서 음역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 버튼을 누르고 좌우 버튼을 눌러서 리버브를 선택합니다. 음색마다 리버브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데요. 리버브라는 것은 음색에 잔향과 울림, 공간감을 주게 하는 이펙터이고요. 에코라고도 많이 불립니다. 리버브는 0부터 10까지 설정을 해 주실 수 있고요. 숫자가 높아질수록 음색의 울림이 더해지게 됩니다. 리버브를 적절하게 주시면 콘서트홀에서 연주하고 있는 듯한 울림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악기를 불어 보시면서 리버브의 수치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뉴 버튼을 누르고 좌우 버튼을 눌러서 코러스를 선택합니다. 코러스도 음색마다 각각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코러스는 음이 나오는 순간에 아주 짧은 시간차를 두고 미묘하게 흔들리는 소리를 추가해서 음을 더 두껍게 들리게 해주는 효과이고요. 수치가 높아질수록 음이 더 두꺼워지게 들립니다. 코러스도 0부터 10까지 설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악기를 불어 보시면서 맘에 드는 수치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뉴 버튼을 누르고 좌우 버튼을 눌러서 MFX1이나 MFX2를 선택합니다. MFX는 멀티 이펙터인데요. 멀티 이펙터 1번에는 EQ라고만 되어 있고 어떤 이펙터인지 따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각 음색에 맞게 여러가지 이펙터를 걸어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펙터의 유형은 톤마다 정해져 있어서 본체에서 선택할 수는 없고 그 수치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멀티 이펙터 2번에는 숫자로 몇 대 몇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딜레이를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딜레이는 산울림, 메아리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음이 튕겨져 나오는 시간차를 조절할 수 있는 이펙터입니다. 왼쪽의 숫자가 100이 되면 딜레이가 0으로 돼서 튕겨져 나오는 음이 없게 되고요. 오른쪽의 숫자가 커질수록 튕겨져 나오는 음이 길어지게 됩니다. 멀티 이펙터 또한 악기를 불면서 수치를 조절하셔서 맘에 드는 사운드로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뉴 버튼을 누르고 좌우 버튼을 눌러서 바이트 컨트롤을 선택합니다. 이 기능은 리드를 입에 무는 힘으로 비브라토를 컨트롤 할 수 있게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바이트 컨트롤에서 화살표를 아래로 내려서 돌려보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오프입니다. 바이트 컨트롤을 오프로 설정하시면 바이트 센서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바이트 센서를 오프로 해도 내추럴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악기를 불 때 비브라토가 자연스럽게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는 SAX라는 기능인데요. 이것으로 설정을 하시면 연주 중에 리드를 무는 힘을 조금 줄여줬을 때 피치가 떨어지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EWND라고 써져 있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리드를 무는 힘이 주기적으로 변화할 때 비브라토를 더해주는 기능입니다. 다시 말하면 리드를 물었을 때 입을 강하고 약하게 를 반복적으로 해줄 때 비브라토를 더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토인데요. 바이트 컨트롤을 오토로 해놓으시면 비브라토는 리드를 강하게 물 때 자동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메뉴 버튼을 누르고 좌우 버튼을 눌러서 피치다운을 선택합니다. 피치다운 기능은 6번에서 설명한 바이트 컨트롤 기능이 SAX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유효한 기능입니다. 수치를 0부터 64까지 조절하실 수 있고요. 0으로 설정하면 약하게 물어도 피치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수치가 높아질수록 피치가 떨어지는 폭이 커지게 됩니다. 메뉴 버튼을 누르고 좌우 버튼을 눌러서 피치 업을 선택합니다. 피치 업 기능은 6번에서 설명한 바이트 컨트롤 기능이 EWND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유효한 기능입니다. 수치가 0이 되면 피치가 올라가는 느낌이 거의 나지 않게 되고요. 수치가 올라갈수록 피치의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최대 수치 64까지 올리면 다른 음을 찍고 내려오는 듯한 연주를 하실 수 있습니다. 수치 수 Damas alles 생 enduring 천국 역 decí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